시길로 만드는 e-Pub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각 내용으로 e-Pub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e-Pub는 전자출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Pub는 전자책의 기본 포맷들 중에서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방형 전자책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최신 규격인 e-Pub 3 버전은 기존 e-Pub 2 버전에 비해서 멀티미디어 고정형 레이아웃 글로벌 언어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 e-Pub는 국제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 컨텐츠 형식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든 규격이 되겠구요. 자, e-Pub 3의 규격은 2011년 3월에 확정되었으며 기존 e-Pub 2 규격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e-Pub 3의 특징과 주요 규격들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e-Pub 전자출판을 위한 표준 규격이 되겠구요. e-Pub는 하나의 화일로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뷰어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면 뷰어를 사용하는 단말기에 화면 크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책 단말기에서 디바이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Pub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e-Pub는 1999년 처음 공개되었으며 2007년까지 통용되던 개방형 이북 출판물 규격을 대체하면서 국제전자출판협회에 의해서 e-Pub2로 표준화되었습니다. 2010년 e-Pub2의 마지막 버전인 e-Pub 2.0.1이 발표되면서 2011년 10월에 HTML5, CSS3, JavaScript 등을 포함하는 최신 규격인 e-Pub3 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e-Pub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멀티미디어와 고정형 레이아웃, 글로벌 언어에 대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구요. 2016년 2월 현재 e-Pub 3.01 규격 제한 단계가 있습니다. e-Pub 화일의 형태와 주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e-Pub는 zip 화일처럼 저장 내용과 폴더 종류, 위치 등을 관리하기 쉽도록 하나의 화일로 압축되어 있으면서 확장자는 e-Pub 방식으로 저희가 퍼블리싱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웹기술 표준화 단체인 W3C에서 제정한 웹표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화해서 XHTML, CSS, SVG와 같은 웹표준 이미지 화일로 표현되기 때문에 웹용 컨텐츠라면 e-Pub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거죠. e-Pub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 e-Pub의 가장 큰 특징은 리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로우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e-Pub 화일을 컴퓨터의 큰 화면은 물론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도 화면에 따라서 적합한 모양으로 변환되는 기능을 의미하게 되구요. 화면 크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30페이지였던 책이 스마트폰에서는 100페이지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 크기가 바뀐다고 해서 자동 레이아웃 기능에 의한 그런 글자가 자연스럽게 재배치되기 때문에 어떤 단말기에서도 문제없이 전자책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거죠. 자 그럼 여기서 e-Pub와 PDF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PDF는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자료를 의미하게 되구요. PDF의 목적은 인쇄물을 전자문서와 똑같이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의 수와 컨텐츠의 위치가 고정되게 되는거죠. 따라서 어떤 단말기에서 보더라도 이미지나 텍스트가 의도하지 않을 위치에 배치될 염려가 없고 의도한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어떤 스크롤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구요. 만일 작은 화면에서도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에 맞는 레이아웃을 고려해서 화일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는거죠. 그에 비해서 리플로우 방식을 가지고 있는 e-Pub는 디자인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단말기의 크기에 상관없이 글을 크적한 상태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으로 만들고 싶은 컨텐츠의 특성을 고려해서 둘 중 어떤 포맷을 사용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거죠. 또 종이책은 PDF 변환이 쉬운 퀵 익스프레스, 어도비 인디자인 등을 통한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종이책을 PDF로 변환하게 되면 e-Pub로 변환할 때보다 적은 비용을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는거죠. e-Pub3에서는 디플로우 기능의 이미지 표시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고정형 레이아웃, 그러니까 픽스 레이아웃 기능이 추가되어서 그림책, 잡지 등 이미지가 많은 책도 실제 종이책과 같은 배치로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애플 아이북스에서도 e-Pub3의 고정형 레이아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중, 2018년 8월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e-Pub3 버전이 운영되고 있지 않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e-Pub 업체에서는 e-Pub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길 또한 e-Pub2 사양은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데 e-Pub3 지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0.93 버전 이후로 개발자들은 시길이 e-Pub2 기능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e-Pub3의 책의 작업과 그리고 생산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e-Pub는 세 가지 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Open Publication Structure 2.0 이는 내용의 형태를 정의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Open Packaging Format, OPF라고 하는데요. 이는 XML로 구축된 e-Pub 화일 구조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OE-BPS Container Format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화일들을 Zip으로 압축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e-Pub는 내부적으로 XHTML이나 DT Books 그러니까 이제 컨섭시엄에서 만든 XML 표준을 의미하게 되구요. 이용해서 내부의 글과 문서 구조를 만들구요. CSS의 일부를 이용해서 문서의 틀과 형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목록이나 표형식, e-Pub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XML을 사용합니다. 이 펍을 표현하기 위한 XHTML의 기본 구조는 아래 박았습니다. 자, 이 펍을 표현하기 위해서 HTML 또는 XHTML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요. 이는 이후에 저희가 수업시간에 진행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행간을 알아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XML의 선언 시의 버전과 인코딩을 의미하게 되구요. 1.0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은 한글 표기가 가능한 지금처럼의 UTF-8 버전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ML의 선언 시의 문서 형태의 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목 공간, 언어의 선언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그 XHTML의 작성 방법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리적인 화일을 만들게 되면 XHTML 화일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펍을 표현하기 위한 CSS의 기본 구조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폰트 페이스를 먼저 만드시구요. 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폰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폰트들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한글 폰트를 지원하고 있구요. TTF도 지원을 하고 있고 OTF라든지 TTF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글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지정하겠죠. 지금처럼 관련된 텍스트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외문서에 스타일을 지정하는 문법을 의미하게 되구요. CSS의 역할은 본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CSS를 활용하게 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세세한 스타일 지정을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펍은 책 자체이구요. 책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형태라서 다양한 서체 스타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새로 나온 CSS3 기능에서는 디자인 기능이 더 특별히 강화되어서요. CSS3을 잘 알면 이 펍의 멋진 디자인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펍에 따른 구조들이 되겠는데요. 이는 저희가 이제 알아보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봤던 외부적인 문서 형식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처럼 노란색 항목은 폴더구요. 그리고 보라색 항목은 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자, 여기서 content.otf화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목차 형식 중에서 형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구요. 그리고 목차 리스트는 talk.ncs화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구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폰트로 되어 있구요. 폰트는 otg, otg, ttf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ttf화일, 직접 true type 포맷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css, styles를 기준해서 그 다음에 images는 jpg, png, gif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구요. 텍스트 형식은 지금처럼 html, xhtml 근데 cgel에서 사용되는 방식들은 xhtm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부의 동적인 그런 동영상이나 음향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 cgel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버전업이 되면 다시 한번 강의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쁘게 제작 툴을 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강좌의 내용은 cgel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은 pdf, e-pub을 만드는 도구가 되겠구요. 그러나 이전 도구들은 완벽한 e-pub를 만드는 데는 기능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e-pub는 코드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레이아웃이나 e-pub로 제대로 된 기능들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html로 직접 다뤄서 표현해주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html 코딩을 할 수 있는 툴인 cgel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cgel은 인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에디터로 현재 구글 URL에서 서비스되고 있고 카피라이트는 making e-pub happen 이라는 블로그에서 개발 과정이 포스팅되고 있습니다. cgel이 가지는 장점은 윈도우즈와 맥에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구요. 무료배전으로 누구나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gel은 북뷰어와 코드뷰어를 통해서 작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코드뷰어에서 작업을 하고 북뷰어는 작업한 결과물을 확인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cgel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3일 현재 0.74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릴레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URL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cgel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구요. 자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설치 과정을 같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 볼게요. 해당하는 exy를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 과정이 나오게 되구요. 프로그램으로 accept agreement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옵션 대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자 간단한 설치 과정을 통해서 큰 어떤 용량이 필요한 구조도 아니구요. 간단하게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cgel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은 여기서처럼 간단하게 설치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구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지금 버전상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뭐 큰 문제는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 있구요. 자 여기서처럼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이미지와일에서 보셨던 내용들처럼 그런 구조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눈에 보이는 구조는 content.otf가 있죠.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화면 구조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구요. 자 여기서 창에 따른 이런 폰트 구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해서 폰트 구조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구요. 세 가지 탭의 형식대로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은 디렉토리 구조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작업창 형식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책으로 퍼블리싱이 될 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차 부분을 지정하거나 자 목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구요. content.opf라는 이런 화일은 현재 화일에서 현재의 이 퍼브 화일을 제작하고 있는 모든 리소스가 다 공개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알아보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xml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ml은 지금처럼 리스트 업된 형식들을 의미하게 되구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섹션 보통 이제 페이지 구조를 섹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요. 섹션에 0001.xhtml 자 이렇게 여러개의 어떤 구조대로 되어 있구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 구조라고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이런 이 퍼브 화일이 작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한번 컨트롤 S로 해보게 되면 그러면 바탕화면에다가 일각 내용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렉처 2라고 할까요? 렉처 1번이라는 강좌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퍼브 확장자로 저장이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 모든 포맷들이 구조화가 돼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하나의 zip화일 형식의 압축된 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이 퍼브 업체들이 있죠. 그 안드로이드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유페이퍼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지금처럼 만들어진 이 퍼브 집 압축 화일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저희 강좌에서는 발행에 따른 내용들은 전달해 드리지 않고요. 그냥 제작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림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TOC.ncx라는 화일이 있습니다. 이 화일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 부분이 돼요. 그래서 자 목차 부분은 만약에 이걸 이제 시작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페이지 1번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면요. 목차가 페이지 1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목차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텍스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제 그 html이나 xhtml이 되고요. 시계대에서는 xhtml 포맷을 물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리스트업 구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따른 이런 번호들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처럼 이름 바꾸기 구조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페이지 1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안쪽에 있는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저장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여기서처럼 구조화된 내용들을 바꾸더라도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요건 이제 아직까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쪽에 있는 건 디자인적으로 보는 책보기 형식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책으로 발행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유사해요. 그 다음에 코드보기 구조로 가시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정리를 하시더라도 저장을 하시면 원본으로 다시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포맷을 그대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저장을 이렇게 하시면 뭔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페이지 예를 들어서 퍼스트 페이지다.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게 되면 퍼스트로 바꾸시면 바뀌고요. 저장을 하시면 요건 이제 업데이트가 안되네요. 이런 식으로 opfr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여기서 제가 띄어쓰기라고 저장을 하더라도 원본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따른 문서 포맷이 지금 정리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알기로는 ncs 확장자랑 그 다음에 css 같은 것들은 작업자가 맘대로 행간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opf나 xhtml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포맷을 문서 내에서 규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리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s 화일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가 형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 스타일 시트 화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의되는 화일들을 물론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스타일 화일로 바꿔주시게 되면 스타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 재미있는 사실들은 저희가 문서에 링크가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정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목차고요. 그 다음에 정의된 내용들은 여기에 모두 정의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업이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삽입하실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기존 화일의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리소스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미디어 추가 화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e-pub 형식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e-pub 예시 화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시 화일을 한번 다운받아 보면요. 자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e-pub 파일이 자 이건 이제 공용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e-pub 파일들이 간혹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시면 e-pu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요. 아래쪽에 쭉 들어가 보시다 보면 다운로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샘플와이를 한번 다운받아 보면요. 직접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자 다운이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어보겠습니다. 화일 열기로 열어보게 되면 제가 바탕화면에 다운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게 되면 지금 여기서처럼 목차 형식이 이런 식으로 e-pub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처럼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페이지 보기로 하게 되면 에플로그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 페이지 그리고 타이틀 페이지 이런 식으로 챕터 1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구현된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식대로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pub라는 이런 확장자는 단순한 확장자가 아니고 e-pub를 만들어주는 이런 압축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각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